풍선 박상 함께하는 초간단 풍선 만들기 칼! 공기를 조금만 남기고 불어서 묶은 후에 그대로 접어줍니다. 손가락 4개를 집어넣어서 길이를 맞추고 이걸 그대로 포화주고 집어넣어서 빼주면 초간단 풍선 만들기 칼! 끝! 풍선 박상 함께하는 초간단 풍선 만들기 칼집! 거의 끝까지 풍선을 불어서 묶은 후에 허리에 담아줍니다. 그대로 꼬아주고 이쪽이 뒤로 뱅글뱅글 돌려서 위치를 잡아주면 칼집! 칼을 갖다 꽂으면 됐죠? 초간단 풍선 만들기 칼집! 끝!